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난 다음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12월은 넘겼고요. 벌써 1월 그리고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아마도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강의들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한껏 부풀어져 있는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계획을 열심히 세워놓은 친구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강의도요. 이제 어느덧 3주차가 되어서 3단원의 흥분의 전도 파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부터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공부의 계획이 합치되어서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으면 여러분들의 공부에 관련되어 있는 효율성도 높아질 거고 선생님 역시 또 제가 주고자 했던 많은 공부에 관련됐던 또는 내용에 관련됐던 지식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어서 우리 둘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앞에 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봤던 여러 가지 선생님의 교재 구성물들이 있습니다. 본책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관리력도 보여질 거고 관리력의 1주차나 2주차를 보면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겠죠. 3주차까지 딱 들어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관리력부터 과하다까지 한꺼번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스텝을 딱 밟아 올라가면서 공부했으면 하는 계획,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수업에는요. 여러 가지 책 구성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책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문제, 기출문제도 들어있고요. 우리 연구실에 자체 변형 문제, 자체 제작 문제도 들어있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과하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장 수업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제 현장 수업마다 매주 매주 시험을 치고 있는 관리력 테스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까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활용법이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개념책입니다. 자, 개념책에다가 열심히 필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준비한 서브노트가 있죠. 올해 현장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모습은 제가 서브노트를 되게 잘 활용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필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들고자 했던 친구들이라면 초반부터 딱 마음 먹고 자기만의 노트라고 해서 선생님의 필기를 고스란히 다 잘 받아 적으셔도 되고 단,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 분명히 수업에서 이미 이제 여러 번 한 번, 1주차, 1주차, 1강, 2강 들어보다 보면 선생님이 별표 지업이라고 하는 지업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해줍니다. 매 시간마다 해요. 매 시간마다 지업 정리, 선생님 도대체 이 지업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선생님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업할 때 이 지업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출문제에서 등장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생명과학은 개념을 공부할 때 잘 이해했으면서 실제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안에서 아이들이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기출 안에서도 정답률이 떨어졌던 보기 선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시대 순서로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점점 점점 순차적으로 제가 요즘에는 이것까지 물어본단다 라고 얘기하는 옛날부터 요즘까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문 정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이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콩팟이었습니다. 여러분 콩팟은요 옛날에는 배설기에 속한 기관입니까? 라고 한 것만 물어봤더니 점점 점 가면 갈수록 두 번째는 여기서 요소와 관련된 걸 물어보다가 요소와 관련된 걸 물어보더라도 아이들이 초반에는 함정 지문에 틀렸지만 점점 갈수록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요소와 관련된 혈관 주변의 그림이라든지 또는 4번은요 호르몬과의 관계까지 쭉 이어져서 선배님이 이때까지 있었던 기출문제 선지들 지문들을 쫄아락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되게 좋아했던 저의 지업 정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던 내용인데 누군가가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지업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 교과서 구석구석에 있던 내용들까지도 정리해 주는 거라서 저는 제가 수업할 때 별표 취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꼭 노트로 필기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서브노트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교재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필기는 모른다 했지라도 별표 취업이라고 해서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꼭 필기해서 책에다가 필기하셔도 되고 서브노트에다가 또다시 필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관리력이에요. 관리력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관리력의 1주차 그리고 2주차는 내용이 약간 무난 무난하죠. 1단원과 2단원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무난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주 2주를 넘겨서 드디어 3주차 이제부터 3주차의 흥불의 전도 부분에 관리력 문제가 있는데요. 3주차 관리력 흥불의 전도편은요.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차츰 차츰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 문제 배열에도 제가 관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 나날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4주차 들어가면 흥불의 전도 문제가 4주차에 5문제가 빵 하고 나오는데 이 5문제 모두 다 최상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주차부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관리력 문제풀이라고 이미 아마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점이 돼 관리력 3주차 문제풀이라고 해서 한 강의에 딱 올려져 있을 건데요. 그걸 꼭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풀어가지고 괜찮았는데 11번부터 어렵거든요. 전 11번부터 들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개념 수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력 3주차부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3주, 4주, 4주 들어가면 흥불의 전도 문제랑 근육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 뒤에 있는 12주차까지 이제부터 관리력을 필수로 들었으면 좋겠다. 또 강의를 꼼꼼히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리력 3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하다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흥불의 전도와 그리고 근육, 그리고 세포 주기 그 다음에 다인자 파트와 비불리 파트라고 얘기하는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재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전체적인 순서를 여기다 옆에다가 공부 순서 정하기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공부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1주, 2주차는요. 1단원, 2단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적응하느라 좀 바빴을 것 같고 흥불의 전도부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흥불의 전도라고 하는 수업을 이제부터 듣게 되면요. 선생님이 본 강의 개념 수업이라고 얘기해서 3시간에 걸친 이와 같은 개념 수업을 딱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관리력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랍니다. 그럼요. 먼저 첫 번째 관리력의 3주차 문제 먼저 풀고요. 3주차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자, 3주차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고창 관리력의 4주차라고 얘기하는 이거까지도 강의에 4주차 중에서도 정확하게 흥불의 전도 문제가 몇 문제 있다고 그랬냐면 5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5문제까지 있는 걸 우리는 개념의 기본, 기본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개념을 공부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까지 풀어야 되는 걸까요? 기출문제까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기출문제까지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리력 4주차의 5문제까지 풀었을 때는 이제 나는 개념하고 기출문제까지 의미 있는 것까지 다 풀었다 해요. 그런데 흥불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만 안다고 기출만 안다고 문제를 이제부터 바로바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덧 킬러 문항으로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공부했다면 바로 곧장 여러분들이 과하다까지 가길 바랍니다. 자, 과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흥불의 전도부터는요. 한 번 공부할 때 공부량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강의에 있는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는데 1주차, 그 다음에 또 2주차까지 했더니 아, 되게 가벼워요.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워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3주차 들어가는 흥불의 전도부터는 1주에 소화해야 되는 분량이 꽤 많단다. 예를 들어서 개념도 제대로 공부 꼼꼼하게 복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력의 3주차라고 얘기하는 3주차 문제도 완전히 풀죠. 그리고 관리력에 있는 4주차 5문제까지를 욕심 있는 아이들은 푼단 말이에요. 원래 관리력의 4주차의 메인은, 나머지 15문제는 근육 파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현장 아이들에게 과하다까지 한꺼번에 가길 바라요. 물론 선생님이 과하다는 6월 평가한 대비용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풀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 중에서 흥불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과 근육처럼 문제를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한 번은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까지 쭉 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각을 잡는데 너무너무 효율적이고 선생님 보니까 아주 아이들의 실력을 굳히는 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하고 기출하고 심화까지를 한꺼번에 다 제대로 공부하길 바라요. 제가 흥불의 전도는요.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1월 그리고 설날 연휴 전까지 모든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리력이나 이 관리력은 이미 강의로 다 완료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 공부 선생님이 개념 수업만 딱 올려지는 것만 기다렸다가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타닥하고 풀어주며 과하다, 선생님 과하다도 이미 강의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손필기까지 선생님이 꼼꼼하게 올려놓은 손필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 나는 이번에 개념 공부할 때 흥불의 전도를 다 했어 라고 하는 패키지로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 기출, 심화, 과하다, 심화까지 또 이제 우리 1월 안에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 파트입니다. 근육 역시나 선생님이 보니까 꽤 이제 여러분들의 11월 교육청 문제에서도 느꼈고 우리의 수능 문제에서도 날이 갈수록 근육은 계산하는 문제 유형으로 킬러 파트로 점점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근육은 선생님이 다다음주에 개념 수업을 합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3시간 동안 개념 수업이 다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관리력의 4주차 남아있던 4주차 15문제를 풀어주시고 풀고 난 다음에 강의까지 완벽하게 끝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과하다까지 아, 과하다 라고 얘기하는 근육 파트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우리 먼 계획도 좋아요.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요. 일단 저는 1월 안에 나는 어디까지 하겠다 짧게 짧게 목표를 세우고 긴 목표, 짧은 목표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언제부터 강의를 들었든 간에 저는 12월 말부터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1월 이제 이 강의를, 선생님의 캐스트 영상을 본과 동시에 저 강의를 시작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시작점이 다른 친구였다 할지라도 제가 1월까지 근육까지의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1월 안에 좀 욕심이 있게요. 여러분, 여기 남은 관리력과 과하다까지 나가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개념, 그리고 기출 그리고 마지막 심화까지 탄탄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렇게 1월까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두고 나면 2월 넘어서 가는 부분에 신경계라든지 호르몬이나 방어를 거쳐서 유전을 할 때도 앞에 흥분의 전도나 근육도 여러분들 것 화하지 않았는데 또 유전도 남아있고 유전에서도 풀기가 너무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공부가 막 축적되어 있는 부담스러움은 좀 떨쳐버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2월이 되면 2월이 되면 뭐도 나오냐면 수능특강이라고 얘기하는 EBS 문제도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2월 넘어가면 제가 또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앞부분의 킬러파트를 딱 끝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럼 우리 이제 수능특강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수능특강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답니다. 라고 하는 걸 2월, 3월 넘어갈 무렵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관련된 걸 알려드리도록 할 거랍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은 관리력 테스트라고 해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매주마다 시험을 칩니다. 자, 초반에는 가벼운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가볍고 시간도 짧고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3주, 4주, 5주, 6주 들어가면 약간 시간도 점점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딱 이맘때 이렇게 점점 점점 시작했던 친구들이 6월 평가원 대비나 9월 평가원 대비에 아주 강력하고 어려웠던 모의고사도 완성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현장에서 똑같이 앞에 인터넷 강의 아이들도 그 시간 안에 풀어보라고 타이머를 설치해 줄 거랍니다. 멀리서 선생님 강의를 지금 선생님 수업을 오고 싶지만 멀리 있어가지고 수업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마치 앞에서 선생님이 실제 진짜 앞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모든 걸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할 테니까요. 관리력 모의고사 지금 선생님이 관리력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칠 때 앞에 타이머 있으면 옆에 첨부 파일 열어가지고요. 첨부 파일도 다 위에 시험지 열려져 있을 거니까 시간 제어가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간단한 해설이나 또 OX, 관리력 안에 들어있는 OX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OX를요. 시작할 때 강의 초반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얘들아 이 OX 중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리는 건 몇 번 몇 번이란다. 수능에서 제일 자주 나왔던 건 몇 번이란다라고 하는 걸 꼼꼼하게 선생님이 짚어줄 거랍니다. 알았죠? 그러니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던 마음 열정적으로 딱 가지고 선생님의 많은 선생님의 선물 박스처럼 포장되어 있는 교재를 받고 와 되게 신났는데 이제 어떤 걸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은 언제 사용해야 될지 사실 좀 궁금했잖아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제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렸고요.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쭉 끝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선생님이 구상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열심히 수업하러 공부하러 갑시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